아버지? 예. 어마어마한 사고였어요. 그 일 입고 나서 강시영은 병원을 나갔던 거고요. 재환잔! 아직 사망하지 않았어요. 우리 병원에 누워 있어요. 1년 넘게. 식물인간인 상태로. 예, 민 교수님. 시영이요? 여기 없는데요? 병동에 안 왔어요? 예. 예, 찾아보겠습니다. 안 왔대요? 어, 전화도 안 받는데. 아니, 상황 심각한 모양인데. 어떻게 갔지? 다들 계속 전화해 봐. 해, 교수님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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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시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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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몇 번을 말해. 환자한테는 필요한 때가 있다고. 그때가 아니면 영원히 늦어버리는. 그때의 의사는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. 지금은 그때야. 환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. 저는 의사가 아니라 딸이에요. 딸이자 의사지. 지금 아버지에겐 둘 다 필요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